정말요? 우리 김정은 좀 괜찮습니까? 한 곡도요? 지금? 고맙습니다. 빨리 한 곡도 갈게요. 이 노래가 굉장히 아끼는 곡입니다. 사실 제가 작성했고요. 안녕하십니까 아시죠? 보디가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가겠습니다. 그럼 안녕하십니까 한 곡도로 가겠습니다. 대신! 마지막이니 함께 하시죠 여러분! 쭉! 함께 하시죠! 이 노래가 된다! 한 곡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예예 그리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년 동안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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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요? 안녕하십니까? 조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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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리로운 세상살이 어리로운 세상살이 어리로운 세상살이 머리를 지지 마신 건 아니요 조명 조명 잘생겼나 조명 오년이 살아갈 순 없을 거라 이 일은 세상에서 이제 난 다시 생각나 그렇게 살아가려 했지만 숙숙장 나 아원성기 안녕하십니까? 안녕 늘 아십니까? 안녕 늘 아세요? 안녕 늘 아세요? 제발 이제는 안녕 늘 아세요 여름 생살이 안녕 늘 아십니까? 보다 푸는 생살이 지쳐 쓰러지지는 마세요 소리 질러! 여러분 2019년도가 선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에는 복 많이 받으십니까? 안녕 늘 아십니까? 안녕 늘 아십니까? 안녕 늘 아세요? 안녕 늘 아세요? 그동안 여러분 안녕 늘 아십니까? 안녕 하세요? 소명 와세요! 시끄러운 세상살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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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는 세상살이 에이 가슴수 떨리는 걸 양쪽 머리 위로 좌우고 흥분해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을까 난 야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려 했지만 날 날 인정한 소리 질러! 안녕 늘 아십니까? 안녕 늘 아십니까? 안녕 늘 아십니까? 안녕 늘 아세요? 안녕 늘 아세요? 제발 이해는 안녕 늘 아세요? 안녕 안녕 어이 안녕 해보기 날 저기 국 도 우리 모두 같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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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